그래 여기 잖아 어어어?? 뭐야 집에 쏘는건가? 여기 하나? 이 안에 AK나? 초콜릿 소리 어? 뭐야 뭔데 여기 여기 진짜 벽두리잖아 아 뭐 이런 한번 볼까 이거 핵인가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파쿠르 튼 걸 어떻게 올라간 같은데요 그래 여기 있잖아 뭐야 그냥 들어가지네 다 던져보자 초청무기도 던져보고 됐어 이제 일로 와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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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기만 하면 돼요?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와봐봐 가야 돼요? 해봐 마법으로 보여주지 와봐봐 와 개 신기해 왜요? 근데 수루탄이랑 연마탄은 왜요? 저 안에 안 들어가죠 수루탄이 아 오 들어가봐 오? 개쩔지 근데 내가 여기서 널 쏘잖아 그럼 너가 피가 닿는지 안 닿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어 형 다는데?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다니까 어? 너가 나와봐 너가 나와봐 어 이게 못 때린다니까? 이거 와봐 그럴거야 난 얘네 때릴 수가 있다니까 이게 와드팍가 유 노인 맨 내 얘기 뭐야 방금 어 이거 개상의 전이야 이거 연마탄 던져보고 어 안들어져서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해볼거 수루탄이야 수루탄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터졌을 때 수루탄이 너가 데미지를 다냐 안다냐 이거 테스트 해볼거야 오케이? 일단 연막탄 사라지고 안되는데? 근데 왜 내가 기절하냐 근데? 튕겨가지고 그랬나봐요 와 쟤 무척 좀 맞네 건방진 자식 오우쉣! 어 뭐야? 야 진짜 아무것도 안되는구나 와... 이거 안에서 던져줘요 이거? 어? 야 다 되네? 와우 몇명이상 되요 형? 형 들어와봐요 아 상관없네 상관없네 오오 두 명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? 이렇게 하면 새벽까지 될거 같은데? 아 그냥 사용하지마 저런거 정당한건 아니잖아 그치? 정당한건 아니니까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저런게 있구나 빨리 알려서 이제 빨리 피스를 받아야겠다 라는 그런 아무튼 쓰지마 알았어? 아무튼 쓰지마세요 다들 쓰지마세요 바이바이